지금도 저는 가끔 그분의 안부와 안위가 궁금한데 우리가 갔을 때 북한 김일성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운 관광 가이드가 우리를 안내해줬어요 완벽한 이북식 한국어로 자기 아버지가 외교관이었대요 북한 주재 외교관의 아들인데 관광 가이드를 해요 그때 그분 말씀이 달러를 버는 직업이 가장 좋은 직업이다 달러가 유통되기도 하고 물건을 살 때 달러를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북한과는 많이 다르죠 한국과도 수교를 맺었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겠죠 오늘도 너무나도 재미있는 중남미 이야기하는 중남미 탐부생활 시작하겠습니다 위즈덤 칼리지에서 가장 조회수가 잘 나오는 콘텐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 바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개건연구원 칠레카톨릭대학교 협력교수 민원정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저희가 그래도 잘 나와요 제가 사실은 사람들이 저를 모르는 분들 절 보면 굉장히 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중남미 탐구생활 시작한 이후로 말수가 많이 줄었어요 원래 방송 나와서 말 많이 하면 집에 가서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저는 겨우 이거 하나 하는데도 사람들 잘 안 만나고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한 시간 동안 사실은 저는 아 네 이것만 하고 아니 명 앵커님도 공부를 자꾸 너무 많이 하셔 우리가 지금 성장 드라마처럼 작가님 앵커님 피디님 다 공부를 점점 많이 하시니까 저도 이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게 될 줄 몰랐어요 사실은 중남미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시는 게 이렇게 이야기를 다양하게 또 심도 있게 또 재밌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없으니까 그거는 정말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또 저희가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댓글로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눈치 채셨죠? 뒤에 배경 보면 큼지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쿠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영어로는 큐바라고 읽죠? 꾸바 스페인어로는 꾸바 영어로 큐바 큐바 쿠바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쿠바 하면요? 네 피델 카스트로 네 냉전 네 시가 네 요게 단 것 같은데 웨나비스타 소셜 클럽이라는 몰라요 아주 오래된 밴드도 있고 한때 한 유형했었죠 해밍에이가 또 쿠바에 머물렀었고 노인거바다 네 그래서 멋진 곳이에요 또 드라마에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드라마에 많이 나오고 네 그런 곳이죠 이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한국의 마지막 중남미 수교 안한 국가가 안한 국가였다가 했죠 올해 했나요? 올해 했죠 네 올해 드디어 수교를 맺었다 네 그래서 쿠바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또 있는 것 같고 네 또 알려고 해도 그거를 제대로 알려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아니 많이들 알려주시지만 그냥 좀 더 건드려 볼까요? 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인 쿠바랑 북한까지 같이 끼워 넣으면서 시간이 되면 네 오묘한 관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스페인 정복 시기에도 정말 이 쿠바는 중요한 거점이었어요 한번 여기서 환승하고 좀 배도 풀고 짐도 풀고 좀 쉬고 이제 다시 이쪽으로 건너가서 남화를 해야 되는 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쉬어가던 곳으로서 굉장히 중요했죠 물론 카리브의 지역에 수천 수만 개의 섬이 있지만 가장 크고 가장 정착하기 좋은 곳 또 지도를 잘 보시면 미국과 굉장히 가깝죠 그렇네요 네 비행기로 마이애미까지 뭐 한 한 시간 반 저는 예전에 쿠바를 가봤어요 옛날에? 네 아주아주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갔는데 그때 멕시코에 학회가 있어서 갔다가 이제 멕시코 학회에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좀 돈을 더 내고 쿠바를 가는 옵션이 있었는데 제가 내가 이때가 아니면 언제 쿠바를 가보랴 그래서 갔던 경험이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너무 매력이 있었어요 저는 섹시가 이거구나라는 걸 쿠바에서 느꼈어요 섹시함은 이거다 어떤 면에서요? 정말 그 섹시함을 제가 멋진 남자나 아 이성 이성이나 이런 걸 보고 느낀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의 섹시함을 왜냐하면 제가 아주 잘생긴 남자나 수영복 입고 몸매가 쭉 빠진 여자를 보고 섹시함을 느낀 게 아니라 정말 그 날가 빠진 하바나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 여성이었어요 중년의 여성이 빛바랜 군복 베이지와 브라운을 섞어놓은 것 같은데 저 아직도 생상한데 사회주의 군복 그런 군복을 입고 이렇게 다리를 꼬고 도장을 찍었어요 정말 그 창구도 굉장히 낡았어요 근데 저는 그 피부와 피부색과 너무 섹시했어요 풍기는 분위기가 어떻게 이걸 설명하지? 그리고 제가 쿠바에서 어떤 커플이 살사 추는 걸 보고 난 저 춤을 추지 않으리라 결심했어요 넘사벽이라서? 넘사벽 정도가 아니고 그냥 온몸에 흘러요 그렇다고 남자 여자가 둘 다 끝내주게 예쁘 이것도 아니었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몸이 흐르는 춤? 신기하다 네 저는 그냥 그 춤추는 커플을 보면서도 너무 섹시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쿠바 다녀온 다음부터 나는 살사나 이런 춤은 보기만 하리라 아니 중남미도 그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게 사람들 너무 매력적이고 섹시하다 쿠바는 좀 종류가 달라요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쿠바가 우리나라랑 수교를 맺기 전에도 굉장히 여행은 많이들 가셨어요 저도 갔으니까 그 대신에 미국을 통해서 못 가니까 그때 이제 저희 팀은 멕시코의 깡꾼을 경유해서 갔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다 알잖아요 이렇게 면적은 이 정도 된다 바다가 너무나 많고 섬도 너무나 많고 기후는 이제 트로피컬하죠 그런데 자연 자원도 많습니다 또 천연 자원도 코발트, 니켈, 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이 정도 되고 에스닉 그룹이 천만 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에스닉 그 인종 그룹이 너무 다양하죠 화이트가 64.1%라고 하는데 이 화이트가 이제 우리가 칠레편에서도 받던 것처럼 완벽한 화이트라고 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백인이 있고 약간 까무잡잡 백인 까무잡잡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남미를 여러 나라를 다녀보시면 중남미 백인들이 국가마다 특색이 있어요 아주 재밌어요 네 어떤 약간 체형도 다르고 뭔가 달라요 네 그러다 저도 이제 스페인 본토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 아 쟤네 본토에서 왔네 딱 티가 나는 뭐가 또 있어요 아주아주 백인과 있다가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화이트가 있고 몰라 또 뭐 섞인 사람이 뭐 26.6%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흑인이 9.3% 근데 이건 2012년도 다 미국 CIA가 어떻게 2012년도 에스티맷을 올려놨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여기서 많이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인종도 네 크게 뭐 저게 퍼센티지가 중요할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어차피 섞였어 페인 사람들 넘어가 영국 사람들 넘어가 그 안에서 원주민이랑 섞여 네 또 건너간 중국인 노동자랑도 섞여 섞여 흑인이랑도 섞여 이러니까 네 맞아요 정확하게 에스닉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어렵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가 재밌죠 종교편을 보면서 지금 가톨릭이 사제의 부족 뭐 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 크리스천이 가톨릭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여기서 크리스천은 이제 개신교와 가톨릭을 합친 네 그런데 이제 중남미 전체가 뭐 카리브에도 가톨릭 국가일 것 같지만 뭐 80 90%가 아니죠 그리고 원주민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공식적으로 10.6%가 있고 부디스트 불교라고 한 사람 불교도 있네요 힌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뭐 무슬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주로 이제 기독교 천주교 요쪽 크리스천하고 카톨릭이 좀 많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뭐라 그래요 그 원주민들의 전통 토속 토속 종교가 한 17% 네 여기는 인구가 지금 0.17%로 감초 추세에 있네요 네 자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알듯이 커뮤니스트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이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조금 구별해야 되는 게 지금 중남미에서 우리가 핑크타이드다 하고 할 때는 그 정부는 사회주의 노선이고 네 이 쿠바는 정말 북한같이 공산주의 나라 네 이제 그 차이가 있죠 정부가 배급하고 그렇죠 모든 걸 관리하고 나라 거고 네 그걸 이제 인민들과 나누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뭐 까스토로에서 시작해서 까스토로 동생까지 가다가 이제 다른 정권으로 넘어가긴 했죠 이제 이런 나라입니다 쿠바는 그래서 미국과 이렇게 가깝죠 정말 가깝죠 미국과 그렇네요 미국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북한과의 차이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미국의 사랑을 받다가 받다가 버림을 받은 곳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요 혹시 옛날 영화 대부 보셨어요 대부 봤죠 원투스 대부에 마이클이 쿠바에 놀러갔던 장면 생각나세요 아니요 기억 안 나요 네 있어요 거기서 미국 사람들이 다 파티하고 놀다가 마이클이 차 타고 가다가 그때 쿠바 혁명이 발발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그 차를 타고 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친한 관계였다가 네 쿠바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됐죠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아까 얼마나 미국과 가까운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휴양지로 가기도 좋고 놀기도 좋고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이게 카스트로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나 지금도 미국이 버릴 수는 없는 곳이죠 지금 미국이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지리적으로 너무 가깝고 이 쿠바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전략적인 요충지로도 전략적인 요충지로도 작용을 하고 또 북한 러시아와도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이죠 그렇네요 예전엔 진짜 이념의 싸움이었잖아요 이념의 전쟁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것들이 베트남에서도 그랬고 북한도 또 쿠바도 혁명이 성공을 해서 이제 피델 카스토로가 딱 잡고 미국과는 멀어진 그렇죠 러시아와는 오히려 가까우다 어떻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이렇게 가까운데 네 그런 곳입니다 뭐 보물선도 영국에 의해서 침몰이 되고 스페인이 그때는 영국에 의해서 막 깨지다가 1898년에 미서전쟁에서 이제 미국에 지죠 그러면서 완전히 패권을 놓치죠 그때 이제 마지막 식민지가 필리핀과 쿠바였는데 이 미서전쟁에서 쿠바를 미국에 뺏기죠 그러니까 미국 땅이었어요 거의 혁명 전까지는 미국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허쉬 초콜릿 아세요? 허쉬 초콜릿 알아요 허쉬 초콜릿도 쿠바의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허쉬 그분은 이 쿠바에서 실험적으로 거기서 생산되는 어떤 그런 자원이라든가 또 소득을 공평하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 허쉬 농장 안에 학교도 짓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지어서 정말 모범적인 사례였는데 이제 쿠바혁명 이후에 허쉬 초콜릿도 여기서 문을 닫았죠 저희가 트로피컬하다고 하니까 카카오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자라나 보네요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허쉬 초콜릿의 팬은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랑 가까워졌다가 혁명이 일어나서 멀어진 곳 네 그리고 이제 식민지 시기부터 스페인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원주민 흑인노예도 건너오고 중국인 노예노동자 차이네스 쿠리스도 건너가고 여기에는 당연히 북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또 한국 분들도 많이 좀 가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쿠바를 가보고 제가 2019년인가 나온 트래블러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쿠바를 갔는데 그 모습이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봤던 쿠바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늘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옛날 미국 차들 쿠바의 그 미국 옛날 차들 많이 다니는 이유는 혁명 이전까지 미국 사람들이 휴양지로 가서 놀던 곳이잖아요 그 차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트래블러에서 유준열 배우가 그 올드카를 타고 싶어서 확 찾아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클래식카 클래식카 찾아다니고 택시기사가 그런데 예약하고 도망가고 이런 장면이 나오던데 그게 있는 이유도 바로 그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남겨놓고 간 차 아 그래서 클래식카 올드카가 많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해밍웨이도 여기에 몇십 년 동안 가서 살았고 네 그런 곳이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쿠바에서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해안까지 여기 플로리다에 가장 가까운 해안까지 90마일 한 145킬로밖에 안 된다고 해요 여기서 대전거리네요 네 진짜 가깝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약간 좀 메일랜드 정도까지 가면 한 2443킬로밖에 안 된대요 엄청 가깝네요 진짜 지리적으로 엄청 가깝죠 지리적으로 저러니까 옛날에 쿠바가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돼서 러시아가 저기다가 이제 미사일 설치하네만에 그러면 엄청난 위험이죠 이게 북한이 동해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면 일본이 하들짝 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그렇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깝네요 정말 가깝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저 카리브해 나라 중에는 쿠바밖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없어요 네 그런데 쿠바도 실제로 공산주의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게 미국 정권과 또 여러 국제정세에 따라서 조금씩 흐름을 달리하는 게 아마도 북한과의 차이가 아닐까 왜냐하면 오바마 시절에는 조금 더 쿠바를 릴렉스하게 풀어주기도 했고 그래요 경제 제재를 조금 풀어주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2006년 제가 알기로 그때 원래 쿠바가 의약품 이런 의료산업이 유명한데 이 쿠바 의사들이 전 세계 100개국이 넘는 곳에 나가 있다고 해요 나가 있는데 이제 그전에는 미국으로 불법 이민자 형식으로 갔다면 2006년도에 미국 정부에서 제3세기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쿠바 의사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쿠바 의사들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었고 또 그러면서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열어줬고 그래서 이제 쿠바는 뗄라 뗄 수 없죠 저도 이제 칠레에 쿠바 친구가 있었어요 내외였는데 정말 쿠바에서 탈출한 친구들 저는 그 친구를 한 10년 넘게 알고 지내면서 그 친구가 먼저 남편하고 칠레에 와서 어떻게 그 가족들을 하나하나 하나 빼내오는지를 봤죠 그렇구나 공산주의로서는 일단은 저 카리브의 나라 중에 거의 유일하고 그렇죠 아니 왜 그거 여쭤봤냐면 중국은 아직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지만 사실은 거의 자본주의에 진짜 물들여진 나라가 또 중국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쿠바도 공산주의인데 실제로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인 건지 그건 아니죠 아니 이미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기 전부터 저도 여행을 갈 정도였으니까 갔고 제가 그때 지금도 저는 가끔 그분의 안부와 안위가 궁금한데 우리가 갔을 때 북한 김일성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운 관광 가이드가 우리를 안내해줬어요 완벽한 이북식 한국어로 그러면서 이 한국 사람들의 비위를 어떻게 하면 맞추는지조차 완벽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외교관이었대요 북한 주재 외교관의 아들인데 관광 가이드를 해요 그때 그분 말씀이 달러를 버는 직업이 가장 좋은 직업이다 달러가 유통되기도 하고 물건을 살 때 달러를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북한과는 많이 다르죠 저는 그래서 그분이 아직도 그걸 하고 있을지 아직도 북한에서 한국어 배운 분들이 관광 가이드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 그게 가끔 궁금해요 정말 그분이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벌써 그 가이드 생활을 그때도 한지가 꽤 됐는데 이게 한국의 여사들이 뭘 좋아하고 한국의 남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으면서 가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러면서 실수를 하는 것도 제가 볼 땐 각본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나 사회 시스템으로 봤을 때 중국과 북한의 조금 중간 혹은 중국과 조금 더 가까운 약간 이렇게 봐야겠네요 한국과도 수교를 맺었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겠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쿠바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이제 여기 자잘자잘한 섬들이 또 이렇게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쿠바의 해밍웨이도 39년부터 60년까지 머물렀을 정도로 저거 색깔은 저게 왜 나는 거예요 저게 주별로 나눴어요 네 주별로 나눴어요 이게 이제 식민지 시기에 나뉘어졌던 지역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사실 중국도 시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되지만서도 강력한 경제 성장이 있으니까 시진핑 주석의 혹은 어쨌든 1인 체제의 시스템이 먹히는 거잖아요 근데 쿠바는 사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것 같고 근데 62년 동안 쿠바를 또 통치를 했다고 하고 그 안에서 혁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장기 집권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수많은 숙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파들을 다 감옥에 가두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물론 꿈틀꿈틀 움직임이 있었겠죠 그런데 카스트로 자체의 카리스마도 있고 혁명을 성공했다는 것도 있고 또 반대파들이 나타날 때마다 제거하는 방식을 끝없이 썼고 또 중간중간 미국에서 경제적 제재를 풀어주기도 하고 뭔가 교류를 트기도 하면서 뭔가 약간 국민들에게 숨통을 튀어주는 거죠 조금씩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어 있었지만 이제 남한하고도 수교를 맺었다는 얘기는 더 경제적인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으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큰 불만은 없나 보네요 제가 쿠바에서 그때 느꼈던 점은 이게 공산주의 국가 사람들은 나라에서 모든 걸 다 주잖아요 배급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쿠바에서 책을 샀는데 참 제가 눈길을 끌었던 점이 책이 이렇게 꽂혀있지 않고 이렇게 스탠드에 이런 식으로 표지가 앞에 보이게 이렇게 돼있던 책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놓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한 권을 집으면 더 없어요 그게 만약에 자본주의 사회라면 한 권이라도 더 팔기 위해서 다른 지점에 전화도 해보고 참고해도 가봤겠죠 이 사람들은 내가 한 권을 파나 두 권을 파나 똑같으니까 이거 팔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갔던 선생님도 그 책을 사고 싶어 하셨어요 예의상 민선생님 먼저 사세요 제가 집었는데 또 없다고 끝 그리고 그때 제가 쿠바 국립미술관에서 감동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무너무 정말 걸작들이 걸려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멕시코가 은이 유명한데 제가 멕시코에서 산 은팔찌 너무너무 마음에 든 제가 팔찌 사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너무 마음에 든 은팔찌를 끼고 다니다가 이게 중남미가 뭔가 이 물건이 조금씩 2% 부족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 팔찌이 박물관 어디에선가 아마 풀어졌나 봐요 다시 찾을 수는 없는데 제가 너무너무 그 작품을 보느라고 취해서 그리고 이제 쿠바가 그렇게 날가 빠져 있지만 이게 식민지 시기에 세워진 도시잖아요 정방형으로 딱딱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날가 빠진 건물이 비행기 위에서 볼 때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옛날에 영광이 보이는데 이제 가까이 가면서 막 날가 빠진 건물, 집 나오지만 그러나 비행기 위에서 딱 내려다 볼 때는 정방형으로 너무너무 잘 구획된 도시 딱 정렬돼서 정돈된 도시에 근데 그게 저도 다른 나라 다 가보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 이전에 그런 국가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중국, 동유럽 쪽에 중남미 도시들 다 그렇게 딱 구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바리케이드 좀 쳐져 있는 데도 있고 왜냐하면 이 주소지 이름이 길 이름으로 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1번지 옆에 2번지가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남미는 딱 그대로 가면 되죠 계획경제 계획경제 요즘에 제가 그 유준열과 이재훈 배우가 나오는 트래블러를 봤을 때 어머 쿠바가 아직도 비슷하네? 늘 공사를 하고 있고 그때 이제 유준열 배우가 인터넷을 뭐 유심을 사느라고 두 시간 줄을 서고 이런 게 나오고 쿠바에도 한류 팬들이 있어요 그래요 있는데 그 인터넷이 그렇게 느린데 어떻게 드라마를 보고 어떻게 노래를 듣겠어요 유준열 배우가 그 유심을 사서도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헤맸는데 그 쿠바 사람들이 한류를 즐기는 방법은 쿠바 사람들이 그래서 일종의 좀 큰 USB라고 해야 하나? 하드 디스크 그렇죠 세마날이 이제 일주일에 위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파는 거예요 해저판 그 안에 드라마도 들어가 있고 노래도 들어가 있고 일주일치 업데이트가 되는 엘바켓데 세마날을 구입해서 그걸로 드라마도 보고 북한이랑 똑같네요 대신 여기 엘바켓데 세마날을 뭐 그냥 대놓고 그렇구나 네 그런 곳이 이제 쿠바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정복자들이 처음에 콜럼버스가 갔을 때 아 여기가 끝인가 하고 보니까 이제 대륙이 또 나오고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고 151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1498년부터 1898년까지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죠 그 1898년은 바로 미국의 패배한 날 미국이 승리한 날이죠 그런데 정작 쿠바는 가봤더니 엘도라도가 아니었어요 금이 없었어 그런데도 정복자들이 여기는 금이 없어도 너무나 쓸만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지정각적 위치 왜냐하면 이 남미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번 거점을 두고 거쳐가야 그렇네요 요충지로 요충지로 쓸 수 있고 또 여기서 생각보다 사탕수수 이런 농사가 잘 돼 그러니까 차원도 좀 있고 차원도 좀 있고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제가 그 칠레에서 만난 쿠바 친구 내가 저를 집에 초대해서 이 중미 쪽에 가시면 튀긴 요리가 많아요 너무 더우니까 밥과 바나나 튀김 먹어보셨어요? 밥과 바나나 튀김? 밥도 그쪽은 기름에 볶다가 한단 말이에요 날아다니는 쌀을 그러니까 바나나 튀김에 거의 반찬 같은 거예요 제 취향이랑 정말 느끼한데 정말 그 친구가 내외가 저를 불러준 건 너무 고맙죠 정말 그거 먹고 한 이틀은 뭘 못 먹었던 것 같아요 느끼해서 느끼해서 스패너도 독특하고 그래서 그거 먹고 그때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저는 방공교육 세대란 말이에요 그 남편이 영화 보자고 하고 보여준 영화가 북한 영화였어요 정말 난 너무 놀랐다 이거 보고 잡혀가는 줄 알고 난 너무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15세기에는 그렇게 스페인의 지배를 본격적으로 받다가 이제 17세기가 되면서는 식민지 시기도 조금씩 바뀌고 이때 정말 이제 17세기, 18세기의 사탕수수 농사가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19세기가 되면서 미국에도 지고 이제 미국의 지배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미국의 지배를 받다가 1959년에 카스트로가 혁명을 하니까 60년대 이후로는 이제 구 소련의 지배라기보다 뭐 구 소련을 이제 빠뜨렁 추앙하는 추앙하는 사회였다가 이제 소련이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과 수교도 1960년에 맺었고 네 이 국기는 1849년에 만들어졌다가 이제 1902년부터 본격적으로 쓰였다고 하는 혁명을 내포하는 그런 네 그래서 이제 쿠바 공화국이죠 60년대에 북한이랑 수교했는데 우리나라랑은 오래 한 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네요 아니 일단 공산주의 국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교 맺기 전에도 너무 여행도 많이 갔어요 거기들 기업들도 많이 나가 있고 근데 쿠바랑 우리나라랑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이 쿠바가 의료시설이 좋다고 라식 수술 맨 처음 나왔을 때 그 전에 쿠바가 사고면 싸다고 어느 분이 라식을 쿠바에 사라고요? 그 초기에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어요 그 몇십 년 전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자원을 수입하는 게 조금은 있고 이쪽은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정말 뭐가 없잖아요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영화도 많이 가서 찍잖아요 우리나라 드라마에 쿠바 나오는 거 굉장히 많아요 딱히 핵심적으로 물물교환할 수 있는 건 없나 보네요 최근까지 안 한 거 보니까 그렇지만 북한과 수교를 맺은 공산주의 나라와 수교를 맺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겠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북한이 기분이 좋을 수 없지 않나요? 정치적인 목적도 분명히 정치적인 목적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피델 가스트로 그다음에 라울 가스트로 그 동생이 하다가 오늘날에 한국과 수교까지 있죠 대부에서 이 장면을 보시면 그 혁명의 시작이 아주 생생하게 보여요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쿠바에 가난한 아이들이 막 들러붙어서 돈 달라고 조르고 이제 차 안에서 아주 냉서적인 표정으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 앞에서 갑자기 총성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갑자기 혁명이 시작돼서 도망을 가야 되고 그 전까지는 자기네 별장의 베란다에서 술 마시고 놀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쪽으로 어떻게 마약을 들여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하던 장면에서 이 혁명의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와 쿠바가 수교를 맺어서 여러 가지로 기분은 안 좋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은 한 386세대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 네 이제 그 쿠바에서 저도 그때 가보면 이게 중남미는 먹고 살 거 없어도 문화는 즐겨요 그래서 카페에서 음악도 흐르고 또 혜민이가 자주 갔던 카페는 뭐 사진 찍는 스팟으로 너무너무 유명하고 그래서 즐기는 모습 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뭐 공산주의 국가고 뭐 이런 게 없지 않겠어 하지만 이외로 네 살사도 많이 추고 호텔에서 그다음에 제가 그때 그 관광 가이드에게 굉장히 감동 감동이라서 놀랐던 게 저는 쿠바가 태반 크림이 유명하다는 걸 몰랐어요 양태반 크림 뭐 그렇대요 제가 그거 팔았었어요 아 진짜요? 아 정말? 네 그거 살 트고 이런 데 재생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버스에서 우리가 내려서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그 관광 가이드가 여자들을 다 데리고 태반 크림 파는 데를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짜요 가짜 사더라고 저는 태반 크림 뭔지 몰라서 안 샀거든요 그 다음에 밤이 되니까 남자분들을 데리고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전 몰라요 술 마시러 좋은 것 같나 보죠 맥주 한잔 하시려고 네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북한의 학자들이 참가하는 학회에 한 두어 번 참가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조선사회과학원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 과학원에 쿠바에서 공부하신 중남미 학자가 당연히 있죠 스페인어 굉장히 잘할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조선사회과학원은 북한 단체 북한 최고의 교육단체죠 교육단체라기보다 연구자들이 모인 곳인데 그때 이제 만난 분도 영어가 유창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그게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한국어 배운 분들이 이렇게까지 외국인이 한국어 할 정도로 공산주의가 정말 속칭 빡세게 훈련을 시키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북으로 오시면 여기서 중남미 학을 할 수 있다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건 아니고요 네 그랬고 쿠바에도 한국학자가 계십니다 그분하고 제가 이메일을 못 찾겠는데 이분은 중남미 한국학 학회에서 제가 뵀어요 너무나 유머러스하고 저한테 중남미에서 남자를 사귈 거면 그냥 네 눈에서 안 보이는 순간부터 네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라고 그거는 좀 싫은데 그래서 제가 칠레에서는 별로 여기서도 별 볼일 없지만 코리안 감성은 아닌데 고개 그렇죠 네 뭐 그냥 그냥 친구로 좋아요 다 친구로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 제자가 칠레 쿠바에서 영화를 공부했습니다 그 쿠바의 필름스쿨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공짜예요 그런 제자도 있었고 제가 김일성 대학에서 쿠바 동료들하고 한국어 공부하신 독일 교수님을 알아요 정말 그분의 한국어 실력은 그래서 그분이 북한에서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어떻게 교육하는지도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북한 주재 독일 외교관도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면서 이제 쿠바 친구들이 있고 네 그러셨죠 독일 교수님인데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네 쿠바 사람들이랑 한국어를 공부했다고요 네 와 엄청 특이하다 그때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제 이제 구 동독 출신이셨어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당에서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내가 무엇을 할지를 정해주는데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라고 배정된 사람이 자기와 자기 동료였다 그런데 직업을 정하라고 했대요 홈볼트 대학 교수를 할래 외교관을 할래 그러니까 자기 여자 동료는 난 외교관을 하겠다 했고 이분은 좀 되게 소박하시고 그런 분 남자 교수님이셔서 난 그냥 교수하겠어요 했더니 이분이 그 다음부터 이게 독일 통일 후에 그두 이분은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한국어도 가르치실 수 있었지만 그 외교관 하던 친구는 독일 통일 후에 막 보험 판매도 하고 사람 이름 몰라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만난 쿠바에서 만난 북한 김일성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전직 외교관의 아들도 있었고 이제 칠레에서 만난 그런 쿠바 친구 내외도 있었고 이제 그 친구가 10년 동안 10년 넘는 시간 동안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빼내오는 과정을 봤죠 아까 제가 라식 수술을 농담반 진담반 말했는데 이제 쿠바의 의사들이 유명하고 쿠바의 그 인터내셔널 메디컬 스쿨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갈 수 있을 정도로 심지어 미국 학생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캠퍼스가 주로 하바나에 있지만 주로 중남미 학생들이 많이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제가 의사분들 선생님들께 여쭤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약간 레지던트를 마치지 않은 인턴 정도의 수준은 된다 네 그러나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이게 이제 쿠바 제3세계 의사들이 여러 나라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준 2005년 2006년 이제 그 이후로 여러 나라로 가는데 특히 베네주엘라에서 이 의사들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베네주엘라가 돈이 이제 뭐 교육도 신통치 않고 하니까 우고 차베스가 이 사람들이 의사들이 와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쿠바에는 석유를 줘요 음 네 석유를 주는데 그 다음에 베네주엘라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야반도주 왜냐하면 베네주엘라에서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돈이 나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에 쿠바에 석유를 가잖아요 공산주의 시스템이잖아요 야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미국으로 야반도주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제 의사라는 걸 이용해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뚫는 거죠 그런데 베네주엘라에서 그 말을 하면 보내주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가보면 도망가고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스템 우리 한국인의 생각으로 보면 의사 많이 수출한 건 좋은데 그들이 다 의료 노예였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야 저건 좀 심하다 심지어 쿠바에서는 택시기사가 의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왜요? 관광객들한테 달러를 벌 수 있잖아요 이런 나라에서는 달러를 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광가이드처럼 저는 생각이 아니 외교관의 아들이 어떻게 관광가이드를 하지만 이렇게 달러를 버는 직업이 최고의 직업이다 그러니까 다 같이 일하고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이 배급제로 중앙 시스템으로 가니까 그렇죠 그냥 덜 일하고 다 비슷하게 일하면서 대신에 엑스트라로 달러를 챙길 수 있는 직업이 최고다 그렇죠 야 저거 왜 시스템 안 무너지지? 저거 지금 무너질 법한데 이렇게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되는 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들고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쿠바가 우리나라와 교류를 맺었다고 해서 공산주의를 포기하느냐 그건 아니죠 러시아하고도 다시 또 이렇게 군수 차량을 보급받는다든가 북한과도 결코 관계를 끊겠다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와 교류를 맺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목적이겠죠 그러나 이제 곧 우리나라에도 쿠바 대사관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쿠바를 갔다가 미국을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을걸요 근데 이제 어느 분께서는 쿠바 갔다가 미국 피자 받는데 문제가 되신다고도 하시는데 저는 그때 쿠바 갔다가 오고도 그 다음에 미국에 별로 문제없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대신에 이제 미국을 경유해서는 못 갔어요 그래서 캐나다를 경유하거나 아니면 멕시코를 경유하거나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지기는 했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왓치리스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 정권이 만약에 정말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된다거나 하면 쿠바 갔다 왔어? 이러고 좀 기분 나뻘 수도 있겠죠 타이트하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쿠바가 의사 수출국으로 유명한데 그 배경에는 역시 중앙정부에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가 독일 광부, 독일의 간호사 이렇게 보내서 달러 벌어왔듯이 해외로 의사를 교육시키고 보내서 석유로 받는 그런 시스템이 또 있었다 알겠습니다 쿠바 지금 내용은 들었는데 오묘하네요 오묘하죠 이 시스템이 왜 안 무너지나 싶기도 하고 그 이유가 분명히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가 사람들은 또 매력적이고 섹시하다고 하니까 저는 그랬어요 가보고 싶기도 하고 가야죠 우리 한번 중남미 여행팀 한번 해야죠 쿠바가 올드카들이 많은 게 미국의 옛날에 친했을 때 지금 우리가 보는 뉴스는 미국과 적대관계만 보이지만 혁명 이전까지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휴양지였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올해 또 우리와 쿠바가 수교를 했기 때문에 좋은 서로의 윈윈이 될 수 있도록 경제는 경제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윈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쿠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서로 좋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쿠바 이야기 특히 오늘 중남미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재미있는 정보를 잘 말씀해 주신 교수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개건연구원 칠레카톨릭대학교 협력교수 민원정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